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여 나그네도 아니여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여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의문의 여지없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지상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와 갈등들이 있지만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있다 이렇게 사도마을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과거의 죗된 삶과 혈통적 편견과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과 보라를 다 끝내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자 바로 이것이 사도마을의 말씀의 취지입니다. 시상교회도 세상의 모든 조직들과 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죠. 우리가 교회를 너무 완벽하게 보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단체가 아닌 정말 순수하고 자발적 의도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그만큼 구속력이 약하다 그 말이죠. 세상의 조직은 돈이나 권력 또는 이권을 조건으로 사람들을 묶어두는 것이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결속들이 없기 때문에 매우 구속력이 약하고 금방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조직이나 단체는 없어지고 사라져도 교회 공동체는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살아남을 조직, 살아남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현세에서는 가장 비신리적이고 비영리적이지만 가장 강하고 견고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사탄의 이간질과 계략과 술수와 분열과 세상의 핍박과 탄압 그리고 전쟁과 기근, 재앙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로 뭉쳐서 견디어나갈 수 있을까? 그 기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뭔가 각 개인들이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어떤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정체성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분증, 우리가 가진 신분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부흥하고 잘 살고 선진국 대결에 들어섰기 때문에 동남아 사람들이나 중국,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주민증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 주민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모도 참고 어려운 상황도 참고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주민증을 취득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증을 취득하면 한국 사람들이 받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 모든 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받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청소부도 하고 그리고 남의 집 가중부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다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따면 신분상 미국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여한 미국의 모든 보장,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 쳤던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딸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가 잘 살았니까요. 제가 아는 친척 중에서 한 60이 넘어서 형제초청으로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65세인가가 되니까 시민권을 취득하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미국에서 연금이 나와요. 그리고 주택이 나오고 또 일자리도 주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깜짝 놀랬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큰 절이라도 해야 되겠다. 미국에 봉사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혜택을 받으니 황송하기 짝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했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대통령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시민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시민권은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법적 증거인데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다. 그 사람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정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돈을 목적으로 모이는 조직은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돈이 사라지면 깨져요. 정체를 목적으로 모이는 조직은 정치가 끝나면 해산됩니다. 운동이나 취미 등의 목적으로 모이는 조직은 육체가 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박해지고 나중에는 그 모임이 해체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시작하지만 지상을 넘어서 하늘나라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 정체성은 이 세상에 환란이 오고 재난이 오고 육체가 지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가까워질수록 교회 정체성, 신앙 정체성은 더욱 확실해지고 현실화가 되고 더욱 강력해집니다. 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확실하게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즉 정체성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사도마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본문에서도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여, 손도 아니여,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여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사도마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게스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이라는 말은 손님이라는 뜻인데 잠깐 왔다가 갑니다. 바로 이것이 손님이죠. 그런데 성도는 교회 손님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마울이 말씀합니다. 성도는 교회 몇 번 나왔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붙였어요. 그는 시간이 되면 나오고 시간이 안 되면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전도자는 그분에게 교회는 한 번 나오면 죽을 때까지 나오는 곳이고 한 번 예수 믿으면 죽을 때까지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는 외국인도 아니라 그랬어요. 외국인은 며칠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여행 삼아서 다른 나라로 왔다 가는 사람을 외국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외국인은 시민권도 없고 영주권도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여행자 보호법이 있어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권리나 특권이 제한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손님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마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는 교회의 주인이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의 외국인이나 손님이 아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권에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관련되고 하나님의 영향권에 직접 맞닿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지배와 보호를 받고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요. 가족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영적 주민증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이라는 영적 주민증이 딱 임박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박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고 마지막 천국에까지 함께 가야 할 무엇입니까? 생명공동체예요. 생명공동체. 육신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마지막 천국까지 가야 할 생명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 교회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단지 지역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곡하는 모든 세대 속에서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무리를 우리가 교회라,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성도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유한계시록 19장 1절의 마침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단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보면 하늘에 허단 무리, 허단 무리들이 큰 소리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허다하다고 하는 말은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지옥은 만 원이고 천국은 자리가 너무 비어있다. 안 그래요. 과거로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불러모으신 천국 백성은 어마어마합니다. 구름 같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늘에 있다.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시대와 인종을 초월하여 천국에 갈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천국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다. 그 수많은 천국 시민들이 같은 가족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유대인, 헬라인, 히브리인, 야만인, 지식인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편견을 다 버리고 이제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 신분증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신분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질성을 성도들이 가질 때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나 시험 또는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사촌이다 이런 말을 쓰죠. 이웃사촌은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나을 때가 있다. 꼭 낫다는 것은 아니고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도움을 더 빨리 줄 때가 있다 하는 뜻이죠. 그러나 이웃이 아무리 좋아도 진짜 위중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형제자매가 훨씬 낫죠. 가족이 낫죠. 왜냐하면 형제자매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족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사촌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이고 이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사촌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주변의 불신자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가족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정말 진짜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의 진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 가족이라고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날 때 헤어져요.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영원히 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은 잠시 헤어져도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가족은 예수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정체성, 신문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귀중히 어기고 함부로 대해선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보잘것 없고 가난하고 별 볼일 없어도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우리가 귀히 어기고 정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에게라도 실족하는 자는 그 목에 연자메 뚫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만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환경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모든 빈부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귀히 어기고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다윗은 10편, 16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존귀한 자들이고 성도들에게 모든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왕이었고 권세자였고 주변에는 향락을 즐길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었지만 나의 가장 즐거움과 기쁨은 성도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신분증이죠. 실상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예수는 믿지 않아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지인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똑 떨어지게 어느 쪽이 좋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실상. 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는 않아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나름대로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가까운 친구들 예수 믿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만나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괜히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나를 충분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조금 신앙이 없다든지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죠. 실상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거로부터 복음으로 살아온 사람들, 오직 복음으로 살아온 분들을 보면 육신의 가족보다 복음으로 맺어진 성도들과 관계가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 이웃,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여 영적 가족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이 영적인 신분증이에요. 마가복음 3장 35절을 말씀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이게 누가 말씀했습니까?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매우 박절한 말씀처럼 들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집을 떠나서 목수일도 그만두고 장남으로서의 책임도 그만두고 그냥 나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 전하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집에 가서 장남 노릇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절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그러면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어머니 마리아도 그 형제들도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일어살렘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또 사도가 되었어요. 육신의 가족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믿으면 돼요. 육신의 그 혈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지상에서 하늘까지 그 관계가, 가족의 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가 왜 교회를 가야지? 하면서 재미없어 해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만날 사람도 많고 가족도 많고 친한 사람도 많고 만나서 즐길 일이 많은데 내가 꾹 태어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 내 모임인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어색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 신앙의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천국의 시민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업이나 친부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은 친척이나 사람들을 만나야 하겠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역시 교회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더욱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교회 예배나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누구지? 내 정체성이 무엇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야?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기적으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또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일터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 새롭게 탄생한 영적 가족관계, 그 정체성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천국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규모가 크고 자랑스럽고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만날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저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나이가 8살이었는데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 8년간 일이 지금 익산시에서 살았는데 그 이웃지 사람들과 정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와 이웃집 아주머니 또 그 애들하고 정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떠나는 것을 어찌나 그 사람들이 서운했는지 어른들끼리 막 여자분들은 감정이 많잖아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나 혹시 만나지 못해도 서울 가면 잘 살아야 돼 하면서 단팥빵을 한광주리를 싸줬는데 그 단팥빵을 서울 올라오는 완행열차에서 내내 그 단팥빵을 질리도록 먹은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헤어져도 얼마 안 되어 훗날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과거로부터 모든 교회들은 크든 작든 분열하고 갈라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편을 나누고 싸우고 법정투쟁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교회가 분립이 되어져야 한다면 깨끗하게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자주 못 만나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형제처럼 여기면서 축복하면 떠나보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막 싸우고 법정에 나가서까지 싸우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성도들끼리 헤어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축복해 주고 천국에서 만날 형제처럼 여기면서 존중해 줘야 된다. 그게 교회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신분증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잠시 나누어졌지만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교회가 분열되고 헤어진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헤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떤 단체나 조직보다 견고한 것은 그 기초에 있습니다.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교회 터는 누구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사도마을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며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 승천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들이며 예수 모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바로 교회 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이, 순교의 피가 교회 터가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순교의 피와 눈물과 희생을 터전으로 해서 지금까지 세계 만방에 세워진 생명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생명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더라도 그 교회가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지속된다면 처음 교회를 설립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피와 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소중하고 값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성도는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전파하며 진리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피를 흘려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건축하시는 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벽돌로 지을 때 내 모퉁이에 먼저 기둥을 세워서 수직을 잡습니다. 그리고 내 모퉁이 중에 한 곳을 기준으로 정하여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이 만약에 삐딱하거나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일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비뚤어졌거나 또 잘못된 요소들이 들어가고 어긋나게 되면 나중에는 그 교회, 그 성도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세속의 욕심과 세속적 사상과 환란과 핍박의 편질되어서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래 위에 집은 집은 창서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다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모든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베드루의 신앙고백이며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과 성도들의 신앙고백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고백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해 죽으신 어린 양 대속죄물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끄실 분이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의 피와 그의 속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고 우리 성도들이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삶을 기초로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정과 성격과 환경과 지식이 다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십자가, 같은 구원, 같은 주님, 같은 성명, 같은 소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해도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와 똑같이 예수님 당시 열두 제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 예수님의 교회와 똑같이 2천년이 지나도 3천년이 지나도 모든 교회들이 신앙의 정체성, 똑같은 신앙의 정체성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이 없다면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음이 확고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종교 단체예요. 그저 교세 확장이나 성장 위주, 업적 위주의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와해되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을 가진 교회만이 마지막 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직 예수 진리만 전하는 교회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무엇을 많이 했고, 뭘 잘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공하는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열심히 잘하고 중간에는 시들어지고, 마지막에는 끝나버리고 신앙을 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잘못했어도, 좀 부족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우리가 처음에 잘못한 것까지도 다 보상을 받고, 부족한 것까지도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중간에서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천국으로 올라가는 교회는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업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전통이나 역사와 상관이 없고, 오직 하늘에 속한 성도들만, 천국의 정체성,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혈통과 성격을 가진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력,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영적 신분증,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디모데호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경건을 흉내내는 것을 말합니다. 외모만 경건하다. 그 말. 외모, 겉으로만 경건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즉, 웅장한 교회 건물, 위험을 주는 교회 거룩한 인테리어, 조명과 분위기. 얼마나 그런 걸 선호합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교회를 선호하고 성도들도 굉장히 교회가 그럴듯하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경건해 보이는 그런 건물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에요. 껍데기예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거룩한 모양이나 충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거룩해야 돼요. 정말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없는 상태예요. 정말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죄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 삶 속에서 완벽하게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거룩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영적 전투,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죠. 군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성령으로 사는 영적 싸움을 해야지만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한다면 그 교회, 그 성도는 언젠가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권이시는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규모나 전통이나 부여함이나 성장은 이제 더 이상 교회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거대한 건물, 규모, 수많은 성도들, 교구 다 소용없어요.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영적 전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서머나 괴를 향해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까요? 충성은 주인에게 바치는 충절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가득 차있다. 예수 믿음으로 가득 차있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까? 믿음이 충만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교세를 늘리고 더 큰 교회를 짓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믿음이 충만한가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야지 죄와 세속적 물결,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을 내가 지키고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게 믿음의 목적이에요.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똥똥거리고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가 깡패에 그러면 의리를 말할 수 있죠. 깡패들은 의리가 참 좋아요. 그 의리는 뭡니까? 그들의 두목과 조직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깡패들의 의리는 악의 카르텔이에요. 악의 카르텔이 바로 깡패의 의리입니다. 불이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덮어주고 숨겨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의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탄의 회의며 죄악이라고 묵은 누르기, 썩은 누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의리나 체면을 지켜주거나 교회 조직의 면모를 세워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리고 예수 믿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곧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치지 않으면 교회는 다 쓰러집니다. 세속화됩니다. 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아 해도다. 적은 능력이라는 말은 겉으로 저러나는 규모나 세상적으로 힘이나 권세가 작다는 뜻이에요. 별 볼일 없다. 미미하다는 뜻입니다. 작은 교회나 미약한 성도라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리고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성도든지 반드시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해요. 그것이 주 목적이에요. 말세에 예수님이 거니시는 교회는 기적적인 성장이나 천독폭발이나 이적과 기사의 나타남이 미미할 수는 있지만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거니신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거룩함입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거룩함을 유지하며 외적으로 내적으로 오는 환란과 핍박 그리고 핍절함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가 주님이 거니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교회, 성도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한다면 성도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천국의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반드시 승리의 멸루관, 영광의 멸루관, 생명의 멸루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